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어야지 아 잠깐만 뭐 웃는 목소리 너무 웃겼어 지금 어떡해 무음 처리 해야겠다. 삐의~! 뽁뽁 먹방 진짜 뽁뽁 먹방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뭔지 하세요? 음료수입니다 살살 음료도 먹나서 음료수도 먹어요 음료수도 먹나요? 얼른 드세요 이 식 거기 있는 거 너무 지저분해보여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첫 번째 지난번에 아찔 초콜맛쌤에다가 아찔 초콜맛을 안 먹어요 미니한테 진짜 요리 딱 먹은 거 다요? 아세요? 할아버지 고향이 왔을 때 너무 조그만 게 나와도 깜짝 먹어요 찢어져가지고 세살 천천히 먹어 이번엔 배부르겠다 점심 똑바로 자르자 점심 똑바로 자르자 점심 똑바로 자르자 할아버지 밥을 좀 이렇게 먹자 넌 왜 면 엄청 많은 거야 진짜 식감까지 하성 트윙 맙소사람 응 이렇게 맛있어 엄마가 한 게 맛있어 여기서 먹는 게 맛있어 여기 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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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엄마가 한 게 맛있어 여기서 한 게 맛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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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보다? 엄마보다? 엄마가 한 거보다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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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엄마zin 엄마가 한 거보다? 아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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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심 나온 거지 지금? 잘 못 말한거같은데? 잘 못 말한거같은데? 띠띠띠띠띠띠띠 우리집! 너 잘못 말한거같애 우리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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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말한거같은데? 아니 똑바로 말한거같은데? 수상하다 너 여러분 육류수 사랑하시는 분들도 육류수를 더 말하게 되실거에요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을 싫어하고 육류를 사랑해주세요 육류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컵라면이 최고지 얼른 먹어 컵라면이 맛있어 엄마가 해준다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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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먹어 알았어 조용 너무 시끄러 엄마가 맛있지 엄마가 맛있어? 엄마 먹어봤어? 응 세상에 접시까지 먹겠다 얘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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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야? 여러분 이제 배 떨어질거 같아요 놀이방 가서 소화시켜요 빠염 날씨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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